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에 라임 사태가 이른바 완전히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사기관보다 굉장히 질라쁜 사기 피의자의 말을 더 신뢰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남발을 하더니 급기야 이번 정권에 유리한 발언을 해준 김봉현은 기존에 자신을 수사했었던 수사팀은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다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을 하고 수사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19일날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봉현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가지고 제기된 검사 로비 관련 의혹 등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가지고 김봉현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요. 그런데 김봉현은 황당하게도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모두 다 밝혔다면서 남부지검 관련 진술은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검찰의 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남부지검 측에서는 이 사건을 법무부가 수사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김봉현을 소환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지금 소환 조사부터 거부를 당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처음부터 지금 막혀버린 상황이고 김봉현이 지금 조사를 거부하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수사팀에서는 수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수사팀 구성 등에 따라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지금 범죄 피의자가 자신이 수사받을 검사들을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팀이 나를 수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수사팀으로 교체해 줄 때까지 수사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완전히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막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자신의 그 변호사도 아니고 수사팀을 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지금 골라가지고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례 같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게 정치 공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집권 세력이라든가 추미애가 하는 행동으로 비춰봤을 때 김봉현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맞게 셋업된 그 수사팀에게 수사를 받으려고 지금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범죄자가 지금 검사를 선택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진짜로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바로 여권의 행태인데 지금 김봉현을 의인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이런 행보에 보이고 있는데요. 저번주에 공개된 김봉현의 옥중 편지를 신호탄으로 완전히 받아들여가지고 김봉현이 주장한 야권 인사 및 현지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는 김봉현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무게를 싣는 반원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얼마 전에 김봉현이 강기정에게 5천만 원 뇌물 먹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김봉현은 사기 피의자다. 이 사람은 질이 나쁜 사기꾼이다라는 식으로 깎아 내리더니만은 갑자기 이번에 김봉현이 현재 집권 세력에게 유리한 떡밥을 하나 던져주니까 지금 이거를 처벌을 각오한 의로운 행동이라는 식으로 완전히 지금 180도 달라진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민주당의 백혜령 같은 경우에는 19일날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대해 시기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면서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사 출신의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여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는 부분이라면서 김씨가 검찰 수사관에게 돈을 줬다는 부분도 떡값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역시도 김봉현 편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내용 자체가 기획됐거나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서 김봉현이 추가 수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한 박범계도 로비한 사람과 금액이 특정됐다면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김봉현은 옥중 서신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이런 행동이 진짜 황당하다라는 거죠. 옥중 서신이 나오기 전에 간기정을 물고 늘어졌을 때는 완전히 질 나쁜 사기꾼이라 그러더니만은 이제는 김봉현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각오하고 이런 폭로를 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은 이 옥중 서신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람이 재판 받을 때 했던 얘기만 보더라도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김봉현이 이 옥중 편지를 9월 21일인가 그때 작성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10월에 재판에 나와서 했던 말이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김봉현은 자기가 이 편지를 다 써놓고 그 후에 재판에 나와가지고 지 편지에 쓴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한 사람인데 지금 집권 세력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의 그림판에서조차 지금 이런 만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뭐 집권 세력에서 지금 김봉현 띄워지기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제히 김봉현을 추켜세우고 감싸고 있는 이런 행보가 나오니까 일각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했었던 의인만드기가 연상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근만 하더라도 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했을 때 이 제보자 X라는 이 사기 혐의가 있는 이 사람의 그 폭로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마치 그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처럼 막 묘사를 해가지고 현재 여권에서 엄청 띄워주고 이 사람 막 뉴스공장에 초청을 해가지고 인터뷰하고 난리를 치더니만은 지금 검언유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제대로 성립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은 이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가지고 재판에 지금 출석하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2002년도에 이른바 그 병풍사건 장본인인 김대엽을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집권 세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랑 완전히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금 사기꾼 김봉현 편지에 야당에도 로비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여당이 지금 반색을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정과 7범의 김대엽을 이용한 이외찬 병풍 의혹 사건이라든가 정과 5범 제보자 X인 지모씨의 권언유착을 이용한 한동훈 검사장 찍어내기 사건 등 정치적 이득 챙기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고 엄청난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사기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라임 사건 피해자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집권 세력이라는 인간들이 이 사기꾼을 지금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게 아니라 이 사기꾼 말에 지금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이걸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김봉현을 무슨 의인처럼 추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봉현이라는 이 사기 피의자 머릿속에 뭐 검찰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은 지가 저질러는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처벌을 덜 받고 빠져나갈까 지금 머릿속에서 이것만 가지고 짱돌을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전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이 사람 말에다가 지금 이렇게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은 현 정권에서 진짜 뭔가 완전히 구려가지고 이 사건 제대로 파면은 지들한테 역풍이 불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덮으려고 이 범죄 피의자 한마디에 검찰총장 지휘권까지 박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거 외에는 솔직히 지금 집권 세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어떠한 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 그 대한민국 돌아가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굉장히 질 나쁜 사건에 이 사기 피의자의 말을 수사기관의 말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